1, 2, 3 안녕하세요 여러분! I'm STORY TV 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국민학교 떡볶이를 마트에 가서 사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마침! 여기 육부초밥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떡볶이 만들러 가시죠! 이렇게 열어보면 어묵 깜장 소스 빨간 소스 그리고 이렇게 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해송시키러 갑니다 짠! 이렇게 떡을 다 녹이면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좀 둘러야 돼요 식용유 2스푼 식용유 2스푼 하나 2스푼 넣고 소스를 다 넣어줍니다 소스 1스푼 그리고 깜장 소스 밀수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죠? 이렇게 끓으면 이제 물 소미컵 2컵 어림잡아서 소미컵 2컵이에요 소미컵 2컵 여기 어묵 어묵을 넣어줍니다 한입 크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싹싹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물이 끓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투하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 끝! 또 한 번 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자 이렇게 간다 떡볶이랑 유부초밥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먹어볼까요? 저희가 오늘 마실 음료수는 초록메실이에요 와 떡볶이 잘 됐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내가 덜어줄게 내가 더 재밌게 먹을게 잘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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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나 매실 진짜 오랜만에 먹네 나도 진짜 맛있어 근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제가 원래 오뎅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오뎅을 먹기 시작했어요 맞아 떡볶이에 떡만 먹는데 오뎅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뎅 이거 맛있지 여기 한입 응 이거 유부초밥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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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밥을 모여도 그래야지 국물 넣어서 국물 넣어서 아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 어 왜 뺏었어? 다 바로 따라야 됩니다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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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당연히 이제 유부유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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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국물에 석심 유부유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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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어 그래 이거 뭐야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떡볶이 못 봐 이거 쪽은 내가 했잖아 이거 쪽은 내가 했잖아 이거 쪽은 내가 했잖아 응 이거 쪽은 내가 했어 이거 쪽은 왜 이렇게 했는데 떡 두 개 맛있어 국물함이 맛있어 음 어 맛있어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물에 붙여서 묶은 후추 조금만bre 고기 ур금만 ㅇㅇㅇ 구급 치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낸 어 gamg 그리고 초밥 국물이 쫙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있다 맛있다 오뎅 와 들어갈까? 갈게요 이거를 감싸서 야심차게 너무 맛있어서 말을 안 하게 돼 너무 예쁘고 입숭 진짜 찐해서 너무 맛있어 하는데 이거 한 2주 전부터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랬나? 응 계속 밖에 나가면 계속 떡볶이 사자고 진짜 오늘 드디어 먹네요 기쁘네 이번 떡 3개 지금 어머 어허이 떡 3개 안 보이겠쥬? 그냥 먹어야지 갑니다 또 없어지는 거 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봐 볼게 볼게 음 음 음 봤지?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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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거죠? 어흥 진짜 맛있다 응 근데 이게 순한 맛인데도 약간 좀 매콤한게 되게 매콤한거 같애 응 초밥 입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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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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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두 개 아 아 으 진짜 너무 맛있다. 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는 걸로. 이거 진짜 자주 먹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걸로는 먹었잖아. 두 배치 사가지고. 또 이리 와. 사라지는 거 해봐. 매운 것 처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못내. 똑같다. 그냥 1초 만에 없어지잖아. 난 0.5초 만에 없어졌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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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ed. 됐지? 응. 응 그 해? 해? 떡 더 있어? 응? 더 있어? 응 잘 빼야되는데 이제 다야? 응 또 있어? 오늘도 그러고야 마무리네요 안해? 또 있어? 응 고생 좀 들을까? 응 살짝 마지막에 우춥빵 하나하나 안 먹으면 되겠다 응 라스트 유브 왜 라스트 유브야? 진정한 입술 난 좀 담가놔야겠다 그럼 밥 다 흘릴걸? 응 응 가르마를 좀 바꿔야 되는데 왜? 응 원래 가르마를 바꿔줘야 되는데 수시랑 라스트 유브 제가 한번 고생을 쏴서 먹어보겠습니다 які식 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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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탄소 여러분 마지막으로 떡 세 개를 떡을 같이 먹어볼께요 들어가자 자 대게 보여? 먹을께요 마지막 아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잘 먹네 음 음 음 음 자 이렇게 저희가 국민학교 떡볶이와 유부초밥을 함께 먹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안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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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